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 수빈이가 두 달 전에 사달라고 부탁을 한 어바나트 신상이에요 이 제품이 원래 프레오더를 받아서 한 한 달 정도 전에 왔어야 되는데 어바나트 얘네들이 물건을 안 보내줘가지고 취소를 하고 다시 다른 곳에 주문을 해서 좀 빨리 받았어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어바나트의 신제품 스프라울 맥스피터 시그니처 모델이고 요거를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스프라울은 이 팬더 브레이크까지 하나 더 줘요 와 진짜 크다 6에 23 이렇게 봐서는 큰지 모르겠어 딴 거랑 비교를 해봐야지 알지 이거 박스 데크잖아 360 그치? 야 진짜 크다 이게 길이는 모르겠는데 폭 차이가 옆으로 놓으면 폭 차이가 그립테이프를 잘 붙이는 방법 뭐 볼트 영상 보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오늘 날씨 따뜻하니까 그냥 붙여도 되겠죠? 그립테이프를 일단 붙이기 앞서서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붙일지를 일단 재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대서 확인해 본 다음에 이제 붙이는 게 가장 좋아요 파크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상 보면 딱 여기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앞쪽 스미스랑 스미스 걸대 거는 곳이랑 이제 뒤쪽까지 다 붙일 거기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를 빼줍니다 자 일단 이제 다 뺐으니까 그립테이프를 아까 댄 그대로 이제 붙여야 되니까 일단 그립테이프를 쫙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보더들 보면 롤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립테이프 붙이는 거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거 살 필요 없이 그냥 포크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롤러 롤러 이제 이 안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빠지는 공기들은 그냥 포터칼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데 공기가 저는 안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갔으면 그냥 이런 걸로 살짝 눌러주고 이렇게 펴서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라야겠죠 일단 앞쪽 넥 부분은 그냥 따라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대충 그냥 어차피 다 잘라낼 거니까 네 이거 뭐 볼트 영상 봐도 다 대충 잘라요 걔네들도 여기는 일단 그냥 대충 잘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잘라줍니다 쫙 잘라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멈추잖아요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살짝 눌러준 다음에 여기도 한번 한번 더 긁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긁어줘요 이렇게 다 긁어준 다음에 이 앞쪽 용접 부위도 그냥 이 끝에 부분으로 그냥 쫙쫙 밀어줍니다 그냥 이제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래서 위로 사선으로 꺾어서 자르는 게 더 저는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자를 때도 한방에 쫙 밀어줘야지 일정하게 잘리는데 이제 간혹 보면 자르고 또 자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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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눠서 자르시면 삐뚤빼뚤 잘리게 되거든요 힘이 막 똑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를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시작을 해줘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아래서 위로 쭉 당기듯이 그냥 이런 식으로 쭉 가주시면 이렇게 끊기는 부분도 그냥 살짝 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해서 쭉 쭉 쭉 하면 여기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잘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사선으로 쭉 해줍니다 앞쪽은 앞쪽은 아까 스크래치를 됐잖아요 여기는 사선으로 긁을 수는 없으니까 살짝 짧게 해주고 그냥 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쭉 라인 따라서 라인 따라서 이렇게 넥 부분은 용접 부위가 있어서 용접 자국이 있어서 여기 있는 용접 부위 라인을 따라서 그냥 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붙어있는 거를 쫙 빼주면 여기에 맞게 이제 잘리죠 이렇게 쫙 안 잘린 부분이 있으면 이제 다시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주고 쫙 뜯어내면 깔끔하게 자 이쪽도 똑같이 했으니까 포터칼로 살짝 드러내주고 잡아서 뜯어주면 깔끔하게 됩니다 이제 자르고 남은 그립테이프로 이제 여기를 막 이렇게 막 가루들이 날리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긁어주면서 마감을 해준다 하죠 완전 장인의 손길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립테이프 붙이는 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은 이 그립테이프 부분으로 이렇게 쭉 모서리 부분을 긁어주면 이렇게 그립테이프 장착이 끝납니다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립테이프 사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뒤쪽은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휠이 STD12 전용 휠을 수빈이가 좀 가공을 해가지고 꼈는데 약간 약간 틈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는 보완을 해야 되고 헤드셋 이렇게 조립할 때 구리스를 꼭 바르고 그거 다 야매로 하다가 끄으면 안에 배우면 끄기 끄어야지 안 들어갔었어 무무방치 챙겨서야 돼 이렇게 해서 빰만 딱 끼면 빰만 이제 딱 끼면 이거 뒤집어서 하면 편해 나 혼자서 개발해낸 거 있거든 어 건우가 또 뒤집어서 끼우는 뭔가를 개발한 게 뭐 그거는 나중에 알려주겠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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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조립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수빈이가 지금 그 멘탈이 네 지금 새거가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흥분한 상태인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빈이 네 스쿠터를 무거워 조립하니까 네 이거 1.7kg인가 밖에 1.9kg 저 박스에 써있어 1.9kg인가 네 6에 23 국내에서 가장 큰 그거죠 제가 저도 23kg짜리는 써봤는데 폭이 6인치짜리는 저도 처음 봐요 큰 차이가 안 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넓고 어쨌든 이 스프라울 이제 완전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인데 얼마나 좋을지 한번 타봐야 되겠어요 우와 무거워 무거워 마를 쪽에서 무거워 와 야 흉기다 흉기 토르 아니야 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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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치 건우야 자 수빈아 타보니까 어때 조립하고 어우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길고 무거워서 저거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 네 이게 저도 23인치를 타봤지만 이게 데크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긴 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 친구들은 키가 뭐 2m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타기 때문에 네 그 친구들이 풋베이스가 좁아서 기존에 타는 것들은 풋베이스가 좁아서 이렇게 긴 제품들이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체형에 맞는 길이가 중요하고요 넓으면 넓을수록 안정감은 좋지만 또 반대로 너무 넓으면 이제 조금만 코너링을 잘못하거나 어디 이제 그라인드 할 때 레일에 살짝만 잘못 맞아도 비껴져서 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형에 맞는 적당한 데크를 구입하는 게 좋고 너무 길고 넓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3인치는 길이가 길면 스쿠터는 회전이 느려요 그래서 수빈이도 아마 좀 힘들게 느껴질 텐데 적응이 적응을 이제 빨리 해야죠 힘을 키워야지 헬스를 하던가 어쨌든 오늘 이렇게 수빈이가 다 조립을 했고 타본 소감을 전해줬습니다 나중에 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파크에서 타면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안녕 안녕